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 대박주식 시리즈 101탄 입니다. 동종목은 10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구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차트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101번째 대박주식 시리즈 인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잠재자산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요 35,000원 입니다 35,000원 자 35,000원이 요 구간대가 35,000원 인데요 자 이번 급락장에 종합주가가 어 1400포인트를 빼면서 내 잠재자산을 강하게 깨니까 뭐 내 잠재자산 대비 이번에 급락장의 저가가 지금 15,000원 가까이 됩니다 자 35,000원 인 금액이 15,000원 대로 반토막이 나니까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한 4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서 중장기 홀딩 하시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데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추천 금액의 뭐 회사 내용은 아주 굉장히 좋은데요 아 이 종목은 아 다른 종목 같으면은 뭐 한 천만원 이렇게 추천비를 받을 생각인데 자 이 종목은요 어 아주 강하게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크게 먹지를 못하 못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500만원으로 책정을 할 겁니다 500만원 잠재자산 이라든가 아니면 뭐 회사의 영업 실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 천만원 이상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렇게 좋은 종목인데 이 종목이 그게 그렇게 크게 반등권이 오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자 이 종목은 이제 자산이 많은 분들 자산이 많은 분들이 뭐 한 100% 200%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추천 금액을 500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자 이 종목이 수익이 500% 이상 날려고 그러면은요 대공황이 와야 됩니다 대공황이 오기 전에는 이 종목 갖고 500% 이렇게 먹기 굉장히 힘들어요 1000%는 뭐 언감생신 꿈도 못 꾸고요 자 다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1400 포인트를 깨느냐 못 깨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의 흐름이 대박이냐 아니냐 이렇게 결정이 날 텐데요 뭐 크게 수익률을 500% 1000% 씩은 기대를 못해도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종목을 매수해서 단기간에 뭐 100% 200% 이렇게 자산이 많은 사람들은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 자 그런 차원에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101탄을 공개하는 것처럼 이때도 240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수익 근거 자료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 대가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가 왜 떼돈이 터질 수밖에 없는가 저를 만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이 수익률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좀 들으시고요 자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전저점을 손저가를 잡고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잠재자산이 35,000원짜리니까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분명히 15,000원 이번에 전저점 15,000원 깨면서 5,000원 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 5,000원 까지 하락하면은요 이 종목은 저는 목표가를 1000% 를 봅니다 자 그런데 대공황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종목의 주가의 수익률이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동 구간이 종합주가가 강하게 오는 구간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단기로 들어가실 분은요 약 한 200%의 수익률은 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대공황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자 대공황이 올해 아니면은 뭐 내일 모레 뭐 한 달 후에 이렇게 갑자기 올 확률은 아직까지는 적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매수로 들어갈 때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자 대공황을 생각하시는 분은요 자 지금 구간에서 1차 매수 땡기면서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은 딱 한 주만 사십시오 한 주만 사서 이 종목을 제가 얘기한 예견한 것대로 5,000원 까지 떨어져야 됩니다 왜 잠재자산이 3만 5,000원 짜리가 5,000원으로 떨어지면요 7토막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종목이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실 분은요 제가 지금은 이 종목은 1만 5,000원을 쉽게 깨고 내려가기는 현재로는 대공황이 아닌 이상 힘들다 라고 판단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답이 터지는가 이유를 하나 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 뭔가 이 오른쪽을 보십시오 자 국민기업이 제공하는 전종목 잠재자산 정보 자 여러분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물려가지고 손절을 쳐야 되나 홀딩을 해야 될 거나 자 그런 판단을 하실 거면 이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에 들어오셔 가지고요 몇만원만 내면 상장 전체 종목에 잠재자산을 제공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이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 8월달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잠재자산 정보를 제가 세상에 새로운 금융이론을 만들어서 알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접니다 잠재자산 정보를 알면 물려도 손절을 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리듯이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유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2020년도 2월 26일날 자 바로 요날입니다 이렇게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기 이전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월가위들의 주식 현모를 다 팔아먹고 하략당에다가 파생으로 엄청난 포지션의 변화가 온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종합주가 이렇게 급락했죠 자 제가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오늘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시향 분석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예측 정보 아닙니까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미리 예측해 드리는 카페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뀔이라 저희 카페에서 저를 만나서 회원이 되신 분들의 수익률 왼쪽에 이너서클 장기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여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 지난 몇 년 동안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포스트가 천 개가 넘게 있습니다 천 개 일일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시고요 자 맛배기로 몇 개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 회원님 수익률 어마어마하죠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드렸을 때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기본이 최하 10개에서 많게는 40개 50개씩 매수를 한 겁니다 자 왜 그런가 주식 시장에 돈이 되는 종목이 노다지가 지찬에 깔려 있는데 안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있으면 다 죽고 싶지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 자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들 여러분들이 천천히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오늘 101탄을 공개를 하는데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을 모조리 다 싹쓸이 하십시오 싹쓸이 하시면 전부다 다 복권에 당첨이 됩니다 어느 종목은 여러분들 복권 수십장 수백장 살 때 어느 종목은 5천원에 당선되고 어느 종목은 30만원에 당선되고 이러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수백프로 이상에서 많게는 몇천프로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싹쓸이 하시면 됩니다 싹쓸이 하는 방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맨 마지막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쓸이 하는 사람들 돈 많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보셔서 싹쓸이 하십시오 자 이제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전업투자입니다 제가 전업투자 방송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어떻게 돈을 버시는가 왼쪽에 보면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자 이것도 맛보기로 여러분들한테 포스트 하나만 보여드릴 텐데 일일이 다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무료 추천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기업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관성은요 법인채구요 자 지금도 국민기업관성은 매달 18일날 6%에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배당금 나오죠 공시 자 이 국민기업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매일 포스트를 써 열심히 써 주시는 분은요 그 열과 정성이 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제가 무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법은 여기 한시적인 홍보 이벤트에서 공지글을 보시면 자세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구요 자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 자 이 돈 버는 비결은 결국 지식에서 나옵니다 이 지식을 배우시면서 평생 전업 투자하면서 편안하게 아 벌어먹고 살겠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구요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을 받을 분도 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전화 모르는 사람 전화는 안 받습니다 일단 문자로 의뢰를 하시구요 문자를 의뢰를 해서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은 제가 전화 주십사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돈 많은 분들 자 돈 많은 분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이 대박 종목이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료 지금 240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240개 종목이라고 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 추천주 240개 종목을 하듯이 돈 많으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냥 모조리 다 사실 분은 사셔도 됩니다 자금이 많으신 분은요 자 바구니를 5개든 10개든 그냥 마구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제가 다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자 여기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모조리 다 쓸어 담으셔도 돼요 돈 많으신 분들은 그 쓸어 담는 방법 여기 회비 안내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서 돈이 되는 종목을 싸그리 잡으면 어느 종목은 50% 오르고 어느 종목은 50% 오를 때 어떤 종목은 300% 오르고 어떤 종목은 1000% 오르고 자 그렇게 다 제각기 개성에 따라서 수익률이 날고 뛸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주가가 1400 포인트를 찍는데요 1400 포인트를 찍고 주가가 지금 강한 반등권이 오잖아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미 대공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1400 포인트에서 종합주가가 강하게 반등권이 오잖아요 강하게 반등권이 와도 아직 해결이 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머지 않은 시간에 다시 이 전조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금융위기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요 15,000원을 깨고 무조건 5,000원대까지 빠질 것이다 그러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700% 그리고 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 1000%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이 종목 추천을 받으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